안녕하세요. 안재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날씨가 많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은 괜찮으시죠?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. 저에게는 잊지 못할 한 해가 되겠지만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께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다름이 아니라 2014년도 한신타이거즈 OB팀과 함께하는 야구게임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2013년도는 예상과 다르게 7월에 게임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. 2014년도에는 늘 하던 대로 이른 봄에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. 2월 28일 날 연습게임 또 전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예정이고요. 3월 1일 날 드디어 한신타이거즈 OB팀 선수들과 메인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제외상화가 4승 2패로 무려 2승이나 앞서가고 있는데요. 이번 게임은 아마 한신타이거즈 OB 선수들도 준비를 많이 하셔서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승패와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희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하겠고요. 또 멋진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늘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제외상화 팀도 여러분 많은 사랑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봄에 일본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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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